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왜 지금 와서 검찰이 무려 3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가? 8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단행되고 난 다음 한동안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주장기 상당한 설득력을 얻어왔습니다. 사실 법원이 30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발급한 것은 관련 범죄 혐의가 어느정도 입증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 때 법원의 판사가 이를 인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의 여론은 검찰에 대단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해온 일을 미루어 보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조국 비리 사건. 8월 28일 수요일 날 압수수색이 입건한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두 차례의 발언은 여건의 불편함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편함을 넘어서 발언의 주체인 이해찬 대표가 다소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찬 대표야말로 정치판에서 산전, 수준, 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분이기 때문에 나름의 감각이나 촉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떠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1차 발언은 8월 28일 오전입니다. 인천 삼천리 기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있었던 검찰의 압수수색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종료보다도 오히려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아주 강경한 메시지를 검찰을 향해 날렸습니다. 2차 발언은 8월 28일 오후입니다. 김포에서 열린 전국원회지역위원장 하계 워크숍 인사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무부나 청와대도 전혀 모르게 언론만 알게 하곤선 전격적으로 31군데를 압수수색을 했던 것은 거대한 작전을 진행했대도 과언이 아니다. 누가 출국금지를 대었다는 둥, 부산에 있는 어떤 분이 대통령 주치를 하는 데 기여를 했다는 둥, 벌써 검찰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이 여러개가 있다. 이제 어제 이전까지 나온 것은 언론의 과장보도, 가짜뉴스라고 한다면 어제부터 나오는 뉴스들은 피의사실 유출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윤석열 총장, 진정한 의도, 진정한 의도가 무언가? 봐주기 수사, 덮기 수사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8월 29일 12시 현재까지도 그런 믿음에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의 특수부가 나섰고 100여 명에 동원해서 전국의 31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석에 나선 경우는 쉽게 전례를 찾기가 힘듭니다.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아무리 강골 검찰총장이 하더라도 나설 수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혐의 입증에 확신이 있었던 검찰이 성부수를 던진 사건이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조국 비리 의혹 사건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괜찮겠습니다. 여권이나 청와대가 경고한다고 해서 멈춰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벗어났다고 봅니다. 아마도 검찰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검찰 수사가 어디로 향할 거리를 잘 담아내고 있다고 봅니다. 처음 의도가 어찌 됐든 이 정도로 판을 벌린 이상 검찰로서도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 이외에는 이제 테러가 없게 됐다.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이야기죠. 압축에서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윤석열 총장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이번 압수수색을 계획하고 단행하였다. 이렇게 요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압수수색을 단행하게 된 변호로서 검찰이 이야기한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컸다. 여기서 덜하지도 더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전개 방향, 의미와 교훈이 뭐냐? 조국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의 수사 진행에 대한 조직적인 그런 방해나 언론 플레이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여건의 불편함과 긴장감이 자주 표출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비리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의 노력은 올바른 길, 정도를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외압이 주어지더라도 이 점에서 검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실을 외면하였을 때 불어닥칠 후 폭풍은 오히려 여건에 반대로부터 오는 폭풍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사실도 바로 검찰총장 이하 검찰의 구성원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여건으로서는 뼈아픈 점은 인사가 만사라는 점입니다.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 심각하게 고려했던 윤석열 리스크가 생각보다 조기에 표출된 사례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건은 국정운용 구상들이 상당 부분 헝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을 잘못 본 거다. 윤석열이라는 인간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인간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인간을 오판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누구에게 행운인지를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겁니다. 검찰총장을 조금 더 유연하고 조금 더 말랑말랑한 사람으로 뽑았더라면 여건이나 청와대 모두가 웃음꽃을 피울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이미 다 지나가버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